꿈이 기록을 받습니다 꿈게임? 뭐? 더럽혀져 이게 캐릭이냐 이길 방법이 있긴 있어 더럽혀져 이거 게임 아님 이거 캐릭터 아님 이펙트 머리에서 피나 이게 개미냐 이게 내 역할 어디였어 내 냉불 세계 어디였어 이게 개미냐 내 냉정함 타 어디 갔냐고 차단 물음표에서 희어나온 뱀식물에 의해 사망 섬탑이 또 한 명을 흡수합니다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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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아쉬워 질릴 때까지 했구만 이틀 내도록 했구만